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고자 임신, 출산, 육아, 의료정보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예비 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을 위해 의료정책에 대한 안내와 강연, 체험 등을 진행했는데요. 황병양 기자입니다. 제7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정보 박람회인 2023 만편한 부산이 지난 20일 부산시민공원 다송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만편한 부산은 부산 지역의 예비 부모와 시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 대표 임신, 출산, 육아, 의료정보 박람회로 매년 임신, 출산, 육아, 의료정책에 대한 안내와 강연, 상담,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오며 부모들의 마음 편한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는 부산시 및 국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개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여러 주요 인사들과 부산시민, 미취학 아동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부산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와 여러 교육청과 이런 여러 기관들의 노력에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요구를 하시고, 더 많이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부산시민들이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지식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얻어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시련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영입니다. 복지TV